안녕하세요. 바리톤 최승기입니다. 제가 원더풀 클래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최승기의 원더풀 클래식은 기존의 클래식 음악 유튜브 채널들과 그 기본 틀이 같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원더풀 클래식은 새로운 시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음악을 듣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.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대한 입체적인 해설과 함께 또 그에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까지 재미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. 아울러 클래식에 관한 그 어떠한 궁금증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 제가 아는 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꼭 클래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면 어떻습니까? 우리들 일상에 관한 얘기가 바로 음악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원더풀 클래식은 바로 여러분의 뷰티풀 채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답니다.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승기의 원더풀 클래식은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약 1시간이었던한 방송됩니다.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굿바이